5월 대전 MBC 시청자위원회가 열려 새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신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.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스쿨존 내 초등생 사망사고와 잇따른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대전 MBC 뉴스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 대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지역 프로그램과 대덕특구 출범 50년을 맞아 과학도시 대전의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뉴스와 프로그램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.